자, 종현씨. 데뷔 9년만에 첫 휴가니까 제가 책임지고 잘 모시겠습니다. 아 근데 비행기 탔으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경험 안 해주셔도 돼요. 아닙니다.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.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.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. 그렇게까지 막 안 해주셔도 돼요. 아닙니다. 제가 종현씨를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. 그러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실례하겠습니다. Ladies and gentlemen,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목적지 로스안젤레스까지 비행시간은 약 14시간 10분이 소요됩니다. Ladies and gentlemen, this is Captain Speak. I love 종현. 블링 블링 종현. Thank you very much. 종현 넌 내꺼. 카lk eight if you've got to work. 아우, 어머. 영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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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내려오세요. 카메라 내려오세요, 카메라 내려오세요. 나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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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확인하세요. 나오세요. 어머 얘네 맨들이야 가보세요?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죄송해요 조용히 좀 해야지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저기요 사진 찍지 마세요 세이카 찍은 거예요 야 진짜 웃기지도 않았으면 진짜 죄송합니다 적당해요 진짜 쪽팔르게 해 죄송합니다 들으십시오 오 마이 갓 그거 아니 연예인이신가 봐요 전 LA 출신이라 한국 솔로 불리는지 잘 모르는데 스타로 산다는 거 정말 타이어트한 거 같아요 맞아요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근데 가끔은 평범했었던 그때가 가끔 그립기도 해요 I understand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제니퍼요 제니퍼요 애널리스트 제니퍼 킹 애널리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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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 제니퍼씨 항상 저를 편하게 대해줄 그런 친구를 찾고 있었는데 저랑 친구 하실래요? 저요 얼마든지요 전 종현이랑 사람은 오래 만나서 알지만 샤이니 종현은 전혀 관심 없거든요 근데 샤이니 종현이라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? 저 팬분들 모자에 서있어요 제가 너무 오바했네요 아 피곤해 좀 잘게요? 네 주무세요 어휴 어휴 네 왜 좀 잘까? 어우 뭐 하시는 거죠 애논리스트 제니퍼 씨? 오빠 저예요 오빠 여보세요 오빠랑 이빙을 타려고 석당한 알바했어요 오빠 오빠 사랑해요 오빠 알아주세요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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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오빠 같이 가요 오빠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오빠 사랑해요